펀드 투자자가 늘고 있지만 좋은 펀드 고르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펀드 종류가 너무나 많은 데다 실적이 안 좋은데도 계열사 펀드라고 은근슬쩍 추천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펀드만 엄선해서 판매하겠다고 선언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셋 그룹인데요. 차별화된 펀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펀드를 골라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걸 미래셋증권 WM 총괄 사장 나오셨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6일인가요? 미래셋 그룹 전 경영진이 나와서 고객과 동맹 실천 선언식을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머니무브의 시대입니다. 자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투자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죠. 안전 자산에서 투자 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는 다양한 혁신 테마와 투자 상품이 주목받는 긍정적인 기회인 반면에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미임 지식의 유행이나 가상화폐 투자 열풍 같은 논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희 미래셋의 역할을 고객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머니무브의 시대에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우수한 투자 상품과 펀드들이 과연 제대로 충분히 소개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 설정된 공모펀드의 수는 약 4,600여 개에 이릅니다. 사실 이 중에는 운용이나 테마 선정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펀드들이 있죠. 수많은 펀드 중에서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좋은 펀드를 고르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쟁력 있는 펀드만을 엄선해 판매하겠다라는 고객과의 약속에 나서게 된 겁니다. 만약에 계열사 운용사의 펀드라도 소비자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절대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펀드만 팔겠다고 하셨던데 일반적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지금 펀드 판매,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펀드 판매사는 대체로 백화점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판매사는 많은 펀드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고객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객이 그 수많은 펀드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펀드를 제대로 고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판매사 직원에게 펀드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각 직원들이 각 판매사의 전략 상품이나 추천 상품 등을 참고해서 고객에게 특정 펀드를 권유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펀드, 계열사 펀드 밀어주기가 실제 좀 남아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애석하게도 여전히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적합한 펀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펀드거나 아니면 퇴직연금의 경우에 운용 능력이 다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자금을 몰아주는 등 사실 불편한 관행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관행을 다 없애겠다는 게 미래 셋의 다짐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펀드를 팔겠다는 건가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주목하는 펀드는 장기성과 우수 펀드와 혁신성장 테마 펀드입니다. 장기성과 우수 펀드는 외부의 4개 펀드 전문 평가회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독립적으로 선정한 우수 펀드입니다. 또 혁신성장 테마 펀드는 당사의 고객자산 배분위원회가 선정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혁신과 성장 테마에 투자하는 중장기 유망 펀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장기성과 우수 펀드, 또 하나는 혁신성장 테마 펀드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뭔가요? 펀드 평가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우수 펀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는데 발표할 때 수익률뿐만 아니라 변동성 등을 고려해서 3개년 장기성과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펀드 평가사들의 우수 펀드 선정 비율은 현재 전체 펀드 대비 약 10% 수준입니다. 하지만 펀드 평가사의 기준에서 운영기간 3년 미만 펀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성장 테마 펀드 선정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신성장 테마 투자 펀드가 펀드 평가에서 제외되는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혁신성장 테마 펀드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장기성과 우수 펀드 혁신성장 테마 펀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펀드를 선정하는지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들이 1차 정량 평가와 2차 정상 평가로 구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정량 평가에서는 수익률, 변동성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장기성과 우수 펀드와 혁신성장 테마 펀드를 먼저 선별하고요. 여기에다가 2차 정상 평가의 과정을 더해 최종 판매 펀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상 평가에서는 운용사의 안정성, 운용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 능력, 시황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 미래세증권이 판매하는 공모펀드는 기존에 약 1,280개인데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약 400개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외부 펀드 평가사와의 협업을 통해 1차 정량 평가 절차를 더욱 고도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세증권이 파는 공모펀드가 거의 1,300개 가까이 되는데 한 400개 정도로 줄인다는 거네요. 한 900개 정도가 탈락하게 되죠. 탈락하면. 이게 400개가 다 미래세 계열사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중에서 25%만이 미래세 계열사 펀드고요. 75%는 타 운용사 상품입니다. 다른 자산 운용사 상품을 판다.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산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펀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펀드 평가가 사회사 펀드를 평가해서 우수한 펀드다. 이렇게 과거 수익률을 가지고 했을 텐데 그게 미래에도 우수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결되나요?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펀드 평가사들이 우수 펀드로 선정 발표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에 당연현도 우수 펀드가 다음에 우수 펀드로 선정되는 비율이 약 45% 수준으로 높습니다. 장기 성과 우수 펀드의 운용 성과의 지속성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절반 가까이가 우수 펀드로 다시 설정이 된다 그런 얘기네요. 혁신 성장 테마 펀드를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저희 회사에 투자 전문 그룹이 있습니다. 고객자산 배분위원회에서 중장기 유망 혁신 성장 테마 펀드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혁신 성장 테마는 예를 들어 4차 산업, ESG, 전기차, 바이오 등으로 기존의 성장, 가치, 배당 등 고정된 펀드 이용 분류를 탈피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생사과 외부 자산운용사 펀드도 굉장히 많이 팔을 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 과정에서 혹시 신생운용사 펀드 이런 데는 아예 선정도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생운용사 펀드도 저희가 기회를 줄 예정인데요. 혁신 성장 테마 펀드에 뉴 테마 섹터를 저희가 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신생운용사 펀드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뉴 테마 섹터를 통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신생운용사 펀드도 판다 그런 얘기죠? 네. 일반적으로 펀드가 아까 처음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고 고객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펀드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어찌됐든 선택을 해서 돈을 맡길 텐데 고객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보기에 고객들이 펀드의 투자 대상과 전망, 운용 전략, 설정액 추이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단순히 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선택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아무리 단기간에 좋아도 설정액이 감소 추세에 있거나 소규모인 펀드, 또 운영력 변동이 잦은 펀드 등은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을 보는 경향이 사실 있는데 펀드 규모라든지 운영력이 자주 바뀌니까 이런 것까지 꼼꼼히 살펴봐라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사실 펀드 하면 올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얼마나 많은 펀드 가입자들이 피해를 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펀드에 대한 신뢰도 조금 떨어졌는데 그런 사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융업의 본질은 고객과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미래세시 고객 동맹을 강조하는 이유죠. 하지만 일부 사모펀드들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무책임하게 운영했습니다. 이어지는 환매 중단 사건들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펀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지금의 상황들이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운영사의 운영 능력이 중요한 거죠. 판매사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상품 검증과 판매 전 과정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희 미래세스는 앞으로 투자 컨셉이 명확한 상품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배당주나 리츠와 같은 인컴형 상품, 혁신 테마에 투자하는 글로벌 성장 펀드를 제공할 것이며 보다 철저히 운영 능력을 검증하겠습니다. 네, 컨셉이 명확한 펀드, 운영 능력을 검증해서 그걸 팔겠다. 알겠습니다. 펀드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사실 저희 앞에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인프레를 걱정하니까. 인프레가 되면 증시가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인프레 우려 시대, 투자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제어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장기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1990년부터 30년간 미국의 S&P ETF에 장기 투자를 했다면 배당을 포함한 완화 환산 수익률이 11.2%입니다. 이는 투자 원금의 24배에 달한다는 걸 뜻하죠. 즉, 1990년에 1억을 투자했다면 지금 24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식의 큰 변동성으로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20년 이상 투자한다면 변동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와 종목과 시간의 분산 투자로 평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죠. 이러한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의 힘을 저희는 믿습니다. 장기 성과가 우수한 글로벌 우량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고객 수익률을 높이면 평안한 노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에서 증거는 자산관리가 단순히 투자 상품 판매의 관점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를 거래하시는 고객이나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의 노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도 글로벌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저희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30년간 미국의 S&P ETF에 투자하면 24배. 이렇게 장기로 투자하는 분들, WM 총괄 사장님이시니까 우리나라에 좀 있을까요? 지금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투자자 중에는 대단히 많고요. 이미 15년 이상 투자하면서 좋은 성과를 낸 분들이 있는 데 비해서 일반 계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데 연금에서의 성공 체험이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장기적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굉장히 평범하지만 또 실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아마 저희 시청하신 분들은 머리에 좀 새겼으면 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걸 미래세 때우 WM 총괄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